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25곳이 18곳으로 통폐합됩니다. 충남도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보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 진흥원을 합해 충남 일자리 경제진흥원으로 만들고 문화재단과 관광재단, 백제문화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 연구원으로 각각 통합합니다. 또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묶고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통폐합되는 직원들의 처우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되 대우가 지금보다 낮아지지는 않도록 할 방침이며 복리후생제도는 지방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해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